안녕하세요. 제가 그 미혼인 전혜진 캐스터입니다.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요. 오늘도 다양한 외신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먼저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.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면 다오존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또 존슨앤존슨이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익이 나오면서 한 3%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.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1.9%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. 기대 이상으로 좀 실적이 나온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요. 벤커버 아메리카와 블랙락이 있는데요. 아이비엠과 넷플릭스도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미국 증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악몽을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미국 증시가 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. 하지만 더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미국 증시가 연초에 상승을 보이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S&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3,117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한 상황인데요.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좀 살펴보자면 연준의 금리 동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.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시의 상승의 압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요. 골드만삭스의 예상인데요. S&P 500 지수가 3천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면서 적절한 주식 매입에 대한 세 가지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. 첫 번째는요. 영업 레버리지가 낮은 주식을 사라라고 조언을 한 상황인데요. 영업 레버리지가 낮은 기업을 좀 보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수익률을 좀 상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영업 이익과 매출 증가 속도가 느린 만큼 성장세가 강할 때는 경쟁 업체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낮지만 하지만 경기가 둔화하면 높은 주당 수익이 좀 빛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두 번째는 이제 임금 지출이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 현재 좀 미국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임금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임금 상승이 좀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. 이는 기업 이익이 좀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좀 통상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음은요. 세 번째인데요.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미국 금리가 한동안 낮은 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배당률이 높고 향후 2년간 배당 성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주식을 매입하라라고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. 다음은요. 마지막으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선이 있죠. 골드만삭스가 2002년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세계가 좀 불황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1조 5천억억 달러의 세대 개편 정책과 또 정부 지출의 증가가 임금과 고용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미국의 경제가 작년에는 한 3%까지 오른 상황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%까지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 지지율이 9.6%로 유지가 되고 또 경제 전망이 유지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. 월가의 전문가들도 한 70%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외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또 중요한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신 소식입니다. 오늘은 좀 골드만삭스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요. 골드만삭스가 2019년에 거의 모든 마켓에서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. 미국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요.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죠. 유럽에서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분기별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인데요. 유럽에서조차도 또 회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특히 독일에서 재정 정책의 완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중국의 현재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곳이 그래도 유럽의 경제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현재의 투자자들은 세계 경기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독일의 경제 둔화와 또 이탈리아의 부채 증가, 브렉시트까지 좀 영향을 미치면서 ECB와 또 IMF까지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춘 상황입니다. 또 미국에서는 연준이 비둘기 파도구로 돌아서면서 시카고 연준 위원이 얘기를 하기에 2020년까지, 2020년 가을까지는 그래도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. 유럽의 큰 기업들이 이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. 또 몇 주 안에 다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. 이 점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외신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. 저는 또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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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